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교재를 참조하시고 여러분 화면에 액세스를 같이 실행해 놓고 실습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액세스 프로그램을 실행하셨다면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실습하기 위해서 예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열기를 클릭하시고요. 여러분의 영진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로컬디스크 C드라이브 안에 여러분 컴퓨터 C드라이브 안에 커맛 1급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지금 실습하시는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폴더 안에 들어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선택하시면 문제와 정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파일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하시면 화면에 암호를 입력하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여러분의 문제지 첫 번째 페이지에 유의사항 안에 암호가 있습니다. 1, 8, 7, 그 다음에 4, 달러, 5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십니다. 위쪽에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컨텐츠 사용을 하셔야만 액세스 기능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 사용 한번 눌러 주시고요. 첫 번째 액세스 문제에서는 네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DB 구축 문제이고요. 점수는 30점입니다. 첫 번째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가 각 4점씩에서요. 5문항이네요. 4, 5, 20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DB 구축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화면 왼쪽에 보시면 모든 액세스 개체의 테이블에 가셔서 첫 번째 교인 명단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화면에 이제 교인 명단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면 교인 명단 테이블 안에는 교번부터 연락처까지 현재 형식은 텍스트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교번 필드는 필드 크기를 현재 텍스트가 50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속성 시트 창은 잠깐 닫을게요. 교번 필드가 크기가 50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7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크기는 7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98, 1234, 1234처럼 6자리 숫자가 입력되면서 하이픈, 빼기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사용할 때 입력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잠깐 우리 데이터 시트를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현재 변경된 내용 우리 교번을 숫자 크기로 바꾸는 거 아까 50이었는데 7로 바꿨으니까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 주시고요. 아까 크기가 50이었는데 7로 줄었으니까 데이터 일부가 손실되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됩니다. 네 바꿀 거예요. 예 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78 빼기 0001 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숫자 두 자리 빼기 그 다음에 네 자리 여섯 자리 숫자로 입력하고요. 가운데 있는 이 빼기 하이픈도요.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한번 가보시고요. 입력 마스크에 가셔서 반드시 여섯 자리 숫자가 입력되어야 됩니다. 숫자를 입력할 건데 숫자가 반드시 필수 입력이 돼야 됩니다. 라고 하시면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실 거고요. 00 빼기 그 다음 뒤에가 네 자리 숫자가 오죠. 그래서 00 빼기 그 다음에 0을 네 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입력하신 다음에 문제에서요. 하이픈 빼기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하라고 했어요. 저장 여부를 결정할 때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0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입력할 때 어떤 기호를 표시해라 라고 하시면 세미콜론 다음에 어떤 기호를 넣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본 필드에 대해서 크기와 입력 마스크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이름 필드에는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있는 이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반드시 입력해라. 그럼 필수로 가셔야 되겠죠. 필수 현재 예 라고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 걸 예로 바꾸기 위해서 더블 클릭하시거나 오른쪽에 목록 단추를 선택하셔서 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하고 빔 문자열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래쪽에 빔 문자열 허용이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입력되지 않도록 빔 문자열은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예에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아니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름 필드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필드 이름을 교구를 선택하신 다음에 교구 필드는 반드시 한 글자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을 못할 수 있도록 방지하는 규칙이잖아요. 문제에서 반드시 한 글자만 입력해라 그럼 글자 수를 세워서 하나인지를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엑셀에서도 사용하는 함수죠. le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len이라는 함수는요. 글자 수를 세워주는 거예요. 몇 글자인지를 세워주는 거고요. 괄호 열고 문제에서 교구 필드는 반드시 한 글자만 입력된다. 그러면 실제 입력되는 데이터는 교구잖아요. 필드 이름을 교구라고 입력하시고요. 괄호 닫습니다. 교구 필드에 글자를 세워가지고 몇 글자야 된다고요? 한 글자야 된다고요. 숫자 1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교구에 글자 수를 세워서 한 글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작업하셨고요. 네 번째 주민등록번호 필드에 대해서 기본값이 아니면서도 중복된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그럼 위쪽에서요. 필드 이름을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셔야 되겠네요.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시고요. 중복된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그러면 인덱스에 가시면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록잔치를 한번 눌러보시면 중복이 가능하다, 중복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문제에서 중복된 값이 입력되지 않다라고 하면 중복 불가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덱스에서 중복 불가능 선택하시고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냉담자 필드를 추가하라고 했어요. 현재 필드 이름은 교본부터 연락처까지 있는데 필드를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아래쪽에 연락처 아래에다가 냉담자 라고 입력하시고 예스, 추르, 폴스의 값이 두 가지 값 중에 하나만 입력되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라고 했는데 현재 데이터 형식의 기본 텍스트가 선택이 되어 있죠. 추르 값과 폴스 값만 입력하려면 둘 중에 하나 입력하려면 어떤 거 선택하시면 돼요? 예스와 노 형식으로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을 지정해 주시면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의 다섯 문항 각 몇 점이라고요? 4점, 4, 5, 20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른쪽에 닫기 버튼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내용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장하셔야 되겠죠? 예 버튼 눌러주시고요. 물론 좀 규칙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TV 구축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의 내용을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추가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조건이 있겠죠? 이 내용 중에서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추가하라고 했어요. 그럼 같이 한번 문제를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은 내 코드만 여기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은 내 코드만 추가할 거고요. 추가할 때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교본 필드를 이용해서 중복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추가 커리를 작성해서 실행하라고 했어요. 그럼 커리를 작성하는 거네요? 그럼 만드셔야 되겠죠?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를 만들 거고요.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필요한 테이블을 가져오셔야 하는데요. 첫 우리 문제에서 보시면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을 이용하셔서 그럼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테이블을 추가하셨다면 닫기 버튼 눌러서 화면 창에서 닫아 주시면 되고 혹시나 추가로 테이블을 더 표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위쪽 커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우리는 테이블을 더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테이블 표시 선택하신 다음 추가할 테이블이나 커리가 있다면 선택하고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을 추가하셨고요. 그 다음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에 있는 모든 교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봉사부서, 교구, 연락처 데이터를 모두 가져옵니다. 그럼 추가된 명단을 잠깐 확인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교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봉사부서, 교구, 연락처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조건을 지정하시면 돼요. 교번 필드를 기준해서 교번 필드를 가서 조건에 가셔가지고요. 중복 여부를 판단하는 추가 커리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조건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조건은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레코드만 추가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조건을 넣기 위해서요. not in, in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되고 in이라는 건 안에 들어있다는 건데 not을 통해서 부정을 하는 거죠. 여기 안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게 없냐면요. 셀렉트 구문을 이용하셨어요. 셀렉트 교번 필드를 가져오는데 from 어디로 붙어요? 추가된 명단에서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가서요. 교번을 추출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교번에 있는 데이터가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에 없는 거 not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없는 거에 대한 조건을 주는 거고요. 조건까지 작성하셨고 문제에서 지금 만드는 쿼리는요. 추가 쿼리를 작성하라고 했잖아요. 위쪽에 쿼리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추가 쿼리입니다. 추가를 선택하시고요. 어디 테이블에다 추가하실 거냐면요.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하셔도 돼요. 우리는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다가 추가할 겁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우리는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다가 추가할 겁니다. 라고 이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 작성을 하셨다면 실행을 한번 하셔도 되고 저장하고 실행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그냥 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실행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실행은 한번 하셔야 돼요. 실행을 했더니 5개 행을 추가합니다. 라고 표시가 되네요. 예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제 실행까지 다 하셨으면 현재 작성한 쿼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장하셔야 되겠죠.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쿼리 1번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누르셔서요. 교인 명단 추가 질의라고 입력합니다. 문제 제시된 쿼리 이름을 교인 명단 추가 질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실행하셨잖아요. 더블 클릭하시면 수정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서 한번 실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 이상 추가될 게 없죠. 0을 추가합니다. 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 구축에 추가 쿼리까지 작성하셨는데 지금 점수는 5점이에요. 그럼 아까 얼마였죠. 5, 4, 20 그 다음에 25 다시 DB 구축 30점 문제 중에 5점 문제 관계 설정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 명단 테이블의 봉사 부서 필드는 여기서 쭉 문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관계를 설정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위쪽에서요.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클릭하세요.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클릭하시면 관계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현재 교구 테이블과 교구 명단 테이블에는 서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교구 테이블의 교구 번호 1대 교구 명단 테이블의 교구와 1대 다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현재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도 설명이 나와 있어요. 교구 테이블과 교구 명단 테이블의 1대 다 관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교구 교인 명단 테이블과 이제 그 다음에 봉사 부서 테이블을 추가해서 관계를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테이블을 더 표시하셔야 되겠잖아요. 테이블 표시해 가셔서 봉사 부서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추가 버튼 누르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추가가 되셨으면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교인 명단 테이블에 봉사 부서와 그 다음에 봉사 부서의 부서 번호하고 서로 관계를 설정하실 건데요. 1대 다 관계 M대 1 관계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봉사 부서 테이블에 적절한 필드의 기본 키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봉사 부서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면 현재 봉사 번호 부서명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봉사 번호하고 관계를 설정하실 거니까 이 봉사 부서에 대한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요. 봉사 번호를 기본 키를 설정하셔야만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부서 번호를 선택하시고요. 기본 키로 설정하겠습니다. 기본 키 도구 한번 눌러주시고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이 있겠죠. 저장 예 눌러주시고요. 이제 교인 명단의 봉사 부서랑 봉사 부서의 부서 번호랑은 이제 M대 1 관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하시고요. 문제에서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이제 M대 1 관계로 관계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TV 구축에 관계 설정 문제 5점까지 실습을 하셔서요. 총 30점의 문제의 작업 해결하셨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점수는 25점입니다. 세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문제가 3점식에서 3호 15점이고요. 2번과 3번은 각각 5점식에서 25점 문제입니다.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문제 첫 번째 폼을 완성하는 내용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화면 왼쪽에서 세 번째 폼에 봉사부서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잠깐 속성 시트 창을 한번 닫아 보도록 하겠고요. 봉사부서 관리 폼에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지시 사항에 따라서 작성을 하는데요. 화면 그림은요. 다음 페이지 첫 번째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림은 참조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봉사부서 관리라는 제목을 넣으라고 했는데요. 현재 화면에 폼 머리끌 과 본문 사이 간격이 좁아요. 그래서 폼 머리끌 영역을 살짝 드래그 하셔서 제목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신 다음에 위쪽에 가시면 폼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 탭에 가시면 컨트롤 이 있습니다. 레이블을 이용해서 제목을 넣으실 거니까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폼 머리끌 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문제에 나와있는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봉사 부서 관리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목에 대해서도 이름을 넣으실 거고요. 레이블에 대한 이름을 넣으실 거고요. 글꼴 크기와 두께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만드셨던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하시거나 또는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를 클릭하셔서 속성 시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을 선택하시면 형식에서 글꼴과 속성을 지정할 수 있고 데이터 이벤트 기타 모두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데 기타에서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요. 저희는 모두에서 한꺼번에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름에다가 문제에 나와있는 LBL 제목을 넣으실 건데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LBL 제목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글꼴 크기가 현재 9로 되어 있는데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 바꿔주시고요. 글꼴 두께가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목록단추 누르셔서 굵게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가운데 맞춤 이런 건 언급이 없으시니까요. 여러분이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레이블의 크기를 조절하셔서 위치 정확한 문제에 제시된 위치 정도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폼 머리끌에 제목을 표시해 봤고요. 두 번째 기본 폼과 하이폼의 레코드 원본 및 관계를 참조하여 적절한 필드를 기준으로 두 폼을 연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봉사 봉사부서 관리라는 폼 안에는 교인리스트라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하이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폼 간의 관계를 참조해서 우리 앞에서 DB 구축에서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 설정을 하셨어요. 봉사부서라는 테이블의 부서 번호와 교인명단 테이블의 봉사부서가 서로 1대 M M 대 1 관계를 설정해 놓으셨거든요. 그 내용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이폼을 선택하시고 속성창에 가셔서요. 디자인의 속성 시트 클릭하셔 갖고요. 하이폼에 우리는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이 되었나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하이폼 경계라인 선택하신 다음 속성 시트에 가셔서 기본 필드 연결에 가시면 오른쪽에 작성기라고 있습니다. 점점점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봉사부서 관리에 부서번호와 현재 교인명단에 봉사부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본조사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필드 연결에는 부서번호 하이필드 연결에는 봉사부서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하이폼에서 이름과 주민등록필드를 표시하는 컨트롤과 관련 레이블의 순서를 화면과 같이 바꾼 후에 그 다음 간격을 모두 각계 설정하라고 했어요. 현재 하이폼에 있는 데이터에 교본, 주민등록번호, 이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교재 다음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교본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폼머리끌과 그 다음에 본문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의 위치를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뭐 직접 바꾸셔야 돼요. 선택하시고 이렇게 옮기시고요. 이름이 먼저 오게끔 하시고요. 주민등록번호가 뒤쪽으로 가게끔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옮기시고 마찬가지로 본문에 있는 이름을 선택하셔서 앞쪽에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 선택하셔서 뒤쪽으로 이렇게 옮기셔서요. 문제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순서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폼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필드를 표시하는 컨트롤과 관련 레이블의 순서를 화면과 같이 바꾼 후 봄머리글에 있는 레이블과 본문에 있는 컨트롤을 각각 바꾸셨어요. 그 다음에 바꾼 후에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들에 대해서 본문 영역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려면 본문 앞에 있는 눈금자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본문 영역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선택하신 다음에 가로간격 조정을 모두 각기 설정하시오 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폼 도구 폼 디자인 도구에 가셔서 간격을 맞춘다 라고 하시면요. 위쪽에 정렬에 가셔서 그 다음 간격을 맞춘다 크기 공간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가로간격을 같게 맞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격에 가셔서 가로간격을 같음으로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의 본문 영역에 대해서 가로간격을 모두 같게 설정해라 형식에 가셔서 크기 공간에 가셔서 가로간격 같음 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세번째에 대한 작업을 하셨습니다. 네번째 하이폰 본문의 컨트롤들은 화면에 표시된 왼쪽부터 차례대로 탭이 정지하도록 탭키 눌러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탭의 순서를 바꾸라고 했는데요. 선택하실 때 위쪽에 디자인 탭에 가셔서 탭 순서 클릭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탭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클릭하셔도 돼요. 디자인 탭의 탭 순서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탭 순서 누르시고요. 본문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첫번째 교본이 먼저잖아요. 교본을 왼쪽에서 선택하시고 위쪽으로 드래그합니다. 두번째 이름을 선택하시고 두번째 배치하시고요. 주민등록 번호 봉사 부서 그 다음 교구네요. 교구 선택하셔서 연락처 위쪽에다가 드래그하셔가지고요. 탭키 눌러서 이동할 때 교본부터 순서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에서 말한 네번째 탭이 정지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작업을 하셨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하이폰 바닷글에 TXT 교인수라고 되어 있는데 속성 시트를 확인해 보시면 이름에 TXT 교인수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에는 전체 인원수가 화면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과 형식을 설정하라고 했어요.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라고 했잖아요. 개수를 구하래요. 우리 엑셀의 함수처럼 카운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카운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모든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만능무자 별표 넣어주시면 되고요. 형식에서 명자를 붙일 건데요. 명자를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와 명자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인원이 없어도 0이 표시된대 0, 0이라고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형식을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명자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식까지 작성하셨어요. 이제는 폼을 완성하는 5문항 3호 15점 문제 완성하셨습니다. 작성하신 내용과 그 다음 여러분이 폼 보기 한번 누르셔서요. 지금 맞게 위쪽에 레이블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교인수가 표시가 되는지 이름 주민등록 번호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작업이 끝나셨으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된 내용이 있대요. 저장하셔야 되겠죠. 예 버튼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도 봉사부서 관리 폼에서 작업하네요. 그럼 봉사부서 관리 폼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를 열겠습니다. 두 번째 봉사부서 관리 폼 손에 있는 CNB 조회 컨트롤 를 CNB 조회 컨트롤 어딨냐 라면 조회 옆에 있어요. 근데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요. 속성 시트에 가셔서 CNB 조회라는 거를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클릭 한번 하시면 이쪽 CNB 조회 가 여기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CNB 조회 컨트롤 다음과 같은 콤보 상자로 변환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CNB 조회 컨트롤 상자 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변경 을 하래요. 뭘로 바꿔요? 콤보 상자로 바꾸래요. 콤보 상자로 바꾸시면 이렇게 목록 단추가 표시가 되죠. 변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오른쪽에 가셔서 데이터는 행 온본 에 가셔서 어떤 어떤 데이터를 연결 하실 거냐면 행 온본 을 선택하신 다음 봉사 부서 테이블 에 부서 번호와 봉사 명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럼 작성기를 눌러서요. 봉사 부서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봉사 부서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하시고 테이블 표시 창은 닫으시고요. 여기 테이블 안에서 부서 번호와 그 다음에 부서 명을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두 개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데이터 횡 온본 창은 닫아줄까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 컨트롤 에는 부서 번호와 부서 명을 표시하는데 실제 저장이 되는 건 부서 번호래요. 조금 전에 가져온 부서 번호 첫 번째 두 번째 부서 명인데 부서 번호가 저장이 된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가 내가 선택을 하면 첫 번째 열의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바운드 열을 1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형식에서 열 너비를 부서 번호 첫 번째 열에 대해서 1.2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열이니까 두 번째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첫 번째 열만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1.2 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목록 2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하시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목록 값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목록 값만 허용하겠다.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죠. 더블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우리 작업 다 끝나셨네요. 콤보 상자 바꾸셔서 행원본 연결하시고 바운드 열 형식 그 다음 목록 값만 허용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교인 명단 입력 폼을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폼에 대한 바뀐 내용은 예 버튼 눌러서 저장하도록 하겠고요. 왼쪽에서 교인 명단 입력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겠습니다.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기 위해서 왼쪽 눈금자에서 마우스 클릭하시면 교본부터 연락처까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위쪽 폼 디자인 도구의 형식에 갔을 때 조건부 서식 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부 서식을 하나 만드실 거잖아요.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우리는 식을 이용해서 작성할 거예요. 식이라고 선택하시고 문제에서요. 교본의 첫 글자 왼쪽에 한 글자가 8인 데이터만 서식을 넣겠다는 겁니다. 우리 엑셀 함수 레프트처럼요. 엑셀에서 레프트 함수 이용하시면 돼요. L E F T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함수에 대한 가로 여는 거죠. 어디에서 교본 필드에 가서요. 필드명을 입력하실 땐 이렇게 대가로 문궈서 처리하시고요. 몇 글자를 가져와요? 한 글자를 가져온다고요. 레프트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값이 얼마다? 8이다.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값은 문자니까 문자 처리하셔서 8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8입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면 문제에서 굵게 하래요. 적용할 서식을 굵게 할 거고요. 그 다음 기울인 꼴로 설정하래요. 기울인 꼴 설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 창이 표시가 되어 있나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교인명단 교인명단 입력 폼은요. 사실 하이폼으로 들어가 있어요. 변경된 내용 저장하시고 이해 한번 눌러보시고요. 봉사부서 관리폼 안에 이렇게 교인명단 입력 폼이 하이폼이 들어가 있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한 내용 이렇게 제시된 그림 굵게 표시가 된 이유가 있었겠죠.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들어간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고 조회부서에 이렇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세문항 살펴보셨는데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기능 구현의 세문항 25점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오른쪽 창을 닫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문제 3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세문항에 출제가 되어 있는데 점수가 25점 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서는 3점씩 3호 15점 그 다음 2번 3번은 각각 5점 5점에서 25점의 문제입니다.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은 첫 번째 문제가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화면 왼쪽에서요. 네 번째 보고서 부서 현황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 1번에서요.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여러분 화면 아래쪽에 그룹 정렬매 요약이 표시가 되어 있나요?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혹시나 안 되어 있다면 디자인 탭에 가셔서 그룹함의 정렬을 클릭하시면 화면 아래쪽에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부서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목록단추 눌러서 뭘로 바꿔요? 오름차순으로 바꾸겠죠.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요. 동일한 부서명이 있다면 교구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렬을 추가하셔야 되겠죠. 추가하시는데 기준이 뭐예요? 교구를 기준으로 제 화면이 좀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이시죠? 교구 선택하시면 돼요. 교구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첫 번째 문제 정렬 작업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같은 부서명이라면 교구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 부서명 머리끌에 부서명 머리끌에 TXT 부서명 이라고 있습니다. 이 컨트롤 상자를 찾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속성 시트에 가셔서 TXT 부서명 선택하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부서명 컨트롤에는 부서명 가로열고 부서번호가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선택한 이 컨트롤의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가 문제에 나와있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원본은 는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부서명 필드명을 입력하실 거니까 대가로 묶어서 부서명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가로 닫아주시고 가로로 문 꺼져 있고요. 그 다음 M% 연결하셔야 되잖아요. M% 연산자 문자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문자 처리 가로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아서 문자 처리 하시고요.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넣으시고요. 그 다음 뒤에다가 부서번호 라고 입력하시고요. 대가로 닫으셔서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문자 처리하셔서 가로 닫고 작성하시면 돼요. 화면이 좀 작으신가요? 작성기 눌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부서명 그 다음에 가로로 문 꺼서 부서번호 연결하기 위해서 M% 연산자 사용을 했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해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셨으면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보기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부서명 그 다음에 부서번호가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눌러서 부서명 확인 작업 해보셨고요. 다음 세번째입니다. 보고서 본문에서요. TXT 교본하고요. TXT 이름을 찾아가지고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나봐요. 본문에 가셔서 첫번째 클릭하니까 TXT 교본이네요. 컨트롤 원본에 가서 문제에서 교본 선택하시고 두번째 본문에 TXT 이름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원본에 가셔서 이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본문에 TXT 교본과 이름에 대해서 각각 바운드 작업하셨어요. 연결 작업하셨습니다. 다음은 4번 보고서 본문에 TXT 주민등록 번호 본문에 주민등록 번호 선택하시면 TXT 주민등록 번호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주민등록 번호 필드의 값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 하래요. 주민번호 숫자 6자리 빼기 뒤에 6자리 형식 7자리 뒤의 숫자는 7개 입니다. 입력 마스크를 설정 하라고 했으니까 0을 1 2 3 4 5 6 입력 하시고 하이픈 빼기 뒤에 숫자는 7개 0을 1 2 3 4 5 6 7 정확하게 입력 하셔야 돼요. 세워가면서 입력 해주시면 입력 마스크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명 머리끌은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명의 머리끌을 딱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반복해서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두에 가시면 되겠죠. 모두에 가셔서 반복 실행 구역에 가셔서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목록 단추에 가셔서 예 하시면 다음 페이지 내용에 만약에 내용이 많아서 넘어간다고 하면 반복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반복 실행 구역에서 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회매 출력 기능 문제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 5문항 3호 15 15점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현재 작업한 부서 현황 이라는 보고서 오른쪽 닫기 한 번 누르시고요. 변경된 내용 예 누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봉사 부서 관리 폼에서 그러면 폼에 가셔서요. 봉사 부서 관리 폼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CMD 조회 컨트롤에서 CMD 조회라고 하면요. 아까 우리 콤보 상자로 바꾸셨던 거죠. CMD 조회 컨트롤에서 부서 번호를 선택하면 선택하면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은 조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래요. 그럼 CMD 조회를 선택하신 다음에 속성 시트에 가셔서 이벤트를 작성하는데 언제 하시냐면 원 클릭 클릭했을 때 작성하겠다 라고 하시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바로 오른쪽에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CMD 조회를 클릭하면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문제에서 CMD 조회를 클릭하면 부서 번호가 CMD 조회에서 선택한 부서와 같은 내 코드만을 표시하도록 설정하고요. 폼의 필터 우리 엑셀에서 필터 기능과 똑같아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필터와 필터 1 속성을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CMD 조회를 클릭하면 현재 폼의 밑점 필터를 좀 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필터 다음에는 꼭 등호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조건을 넣으시면 돼요. 입력하시고요. 부서 번호가 부서 번호가 같습니까? 누구랑 같아요? CMB 조회랑 같습니까? 라고 입력합니다. 단 CMB 조회는 텍스트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상자를 통해서 입력받는 거잖아요. 구분하실 필요가 있죠. 문자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자 처리 작은 따옴표로 이용해서 CMB 조회의 속성은 문자입니다.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로 시작해서 컨트롤 앞에까지 큰 따옴표 처리로 닫아주시고 입력받는 컨트롤 상자는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이건 하나의 속성이에요. 컨트롤 상자 앞에 앞뒤 M% 연산자 하시고요. 작은 따옴표 혼자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문자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필터 조건을 넣으셨잖아요. 그 속성을 사용하겠습니다. 필터1의 속성을 추륵값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서 번호에 CMB 조회 선택한 것만 추출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레코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내용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봉사 부서 관리 폼에 봉사 부서 보고서 버튼을 클릭하면 옆에 있네요. 봉사 부서 보고서 CMD 보고서를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보고서 열기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이벤트 프로시저면 원클릭에 바로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시면 되는데 매크로를 작성해라 그러면 먼저 매크로부터 만들고 오시면 돼요. 만들기에 가셔서 매크로 및 코드에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를 만드시는데요. 어떤 매크로를 만드시냐면 부서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시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크로 함수 중에서 여는 거예요. 오픈이고요. 폼인가요? 아니잖아요. 리포트잖아요. 보고서이기 때문에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보고서 이름이 뭐예요? 부서 현황 이라는 보고서 이름을 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어떻게 열실 거냐면요.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라고 했어요. 인쇄 미리 보기 형태 모든 걸 다 여시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그럼 조건 외열 조건문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부서 번호의 값이 조건은 부서 번호의 값이 갔습니까? 라고 먼저 필드명 넣어주시고 누구랑 갔냐면요. 지금 실습하신 내용은 기출 따라하기 예제에 폼에 가셔서요. 폼에 가셔서 봉사부서 관리 폼 모든 폼에 봉사부서 관리 폼에 CNB 조회에서 선택한 값 CNB 조회에서 선택한 값과 같은 것에 대해서만 인쇄 미리 보기로 보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오픈 리포트 보고서를 보실 거고 부서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보는데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보실 거고요. 조건까지 작성하셨습니다. 이제 매크로 창을 이렇게 닫으시면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 눌러서요. 문제 매크로 이름이 매크로 이름이 수행하는 보고서 열기 매크로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보고서 열기라는 매크로 이름을 넣으셔야겠죠. 문제에 나와있는 매크로 이름 넣으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봉사부서 보고서라는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목록 단추에 가셔서 조금 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보고서 열기라는 매크로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우리 문제 3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1번 2번 3번 까지 실습해 보셨습니다. 현재 작업하신 봉사부서 관리창은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눌러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 처리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가 세문항이고 점수는 20점입니다. 8점 6점 6점 세문항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쿼리를 작성하는 문제네요. 그럼 만들기에 가셔서 쿼리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쿼리의 쿼리 디자인에 첫번째 쿼리는 교인명단 과 봉사부서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교인명단 테이블 더블클릭 봉사부서 테이블 더블클릭 합니다. 두개 테이블은 일대 다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관계 설정 하셨던 내용이잖아요. 앞에 사셨던 DB 구축에서 두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만드시면 되는데요. 첫번째 교번 더블클릭 하시면 첫번째 필드 가져오시면 되고요. 두번째 이름 필드가 필요합니다. 세번째 생년월일이 필요한데요. 생년월일은 주민등록필드를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민등록필드를 우선 넣을게요. 그 다음 네번째 부서명 필드 더블클릭 하시고요. 다섯번째 교구입니다. 교구 필드 더블클릭 여섯번째 연락처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교인명단과 봉사부서 테이블을 이용하여 성교부 부서명이 봉사부서 부서 테이블의 부서명이 성교부로 끝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잠깐만 데이터 시트 한번 봐보시면요. 교본부터 쭉 데이터 연락처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지금 데이터는요. 33건의 데이터입니다. 문제에 9건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조건을 주셔야 되는데요. 조건은 부서명에 가서 조건을 줍니다. 부서명에 이름이 성교부로 끝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요. 라이크 연산자 이용하는데 앞에는 어떤 글자가 와도 돼요. 그 다음 뒤에는 성교부로 끝나야 돼요. 성교부로 끝나겠습니다. 라고 문자 처리해 주시면 우리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9건 추출이 됐죠. 그 상태에서 문제 내용 중에 안 된 게 주민등록 번호예요. 주민등록 번호 필드를 이용해서요. 생년월일을 연월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디자인보기에 가셔서 주민등록 번호 필드를 가지고 연월일을 표시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스프레지 시트 엑셀에서는 데이트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엑셀에 쓴 데이트가 오늘 날짜를 표시하잖아요. 엑셀의 데이트 함수처럼 연월일 값을 넣어주면 날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데이트 시리얼 이란 함수가 있습니다. DATE 앞에 생년월일 이라고 표시할 거니까 생년월일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함수를 이용하셔서 주민등록 번호를 연월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DATE 그 다음에 SERIAL 입력하시고요. 여기 안에는 연월일이 필요합니다. 연월일은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왼쪽에 두 글자 그 다음에 세번째부터 두 글자 다섯번째부터 두 글자 추출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여서 LEFT 함수가 필요하겠죠. LEFT 가로 열고 주민등록 번호에서요. 필드명은 대가로 묶어주시죠. 그 다음 심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E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LEFT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심표 두 번째 연도가 추출됐으면 월이 필요한데요. 월은 미드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 필드명 닫아주셔야 돼요. 대가로 닫아주시고요. 앞에 두 자리가 끝났으면 세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 가져오시겠죠. 가로 닫고 그 다음 심표 다시 한번 미드 함수를 통해서 일에 해당한 데이터 가져오는데 주민등록 번호에서 심표 다섯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함수에 대한 가로 꼭 닫아주시고요. 필드명에 대한 대가로 잘 처리하시고요. 미드에 대한 가로 닫았으면 데이터 시리얼에 대한 함수 가로 닫아주시면 돼요. 이제 이제 다 작성이 되셨으면 생년월일이 연월일로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확인된 연월일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처리기능 구현의 8점짜리 문제였네요. 커리 작성하는 내용 다 실습하셨고요.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눌러서 지금 작업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하시고 커리 이름을 선교부 교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처리기능 구현 저장까지 하셨고요. 두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만들기에 가셔서요. 커리의 커리 디자인 그 다음 가져오실 테이블은 교인명단과 봉사부서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교본 필요하시고요. 두번 넣었네요. 이건 삭제할게요. 그 다음 두번째 이름 제가 계속 두번씩 누르네요. 삭제 그 다음 교본과 이름과 연락처 그 다음 세번째 사무실 위치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교본 이름 연락처 사무실 위치 까지 입력하시고요. 교본 필드의 값을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서 해당 교구에 속하는 교인의 정보를 조회하는 겁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한번 하시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데이터가 33개의 레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선 8건이에요. 8건은 교구 입력을 매개 변수를 통해서 숫자 1 이라고 입력하면 교구 번호가 1번에 해당한 데이터만 이렇게 조회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에 가시고요. 현재 데이터에는 교본 이름 연락처 사무실 위치 까지만 나와 있고 교구는 없어요. 그러면 필드를 추가하시는 거죠. 교구 필드를 추가하는데 얘는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표시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 조건에다가 매개 변수 대가로 묶어서 입력하시면 되잖아요. 교구를 입력하시오 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대가로 묶어서 교구를 입력하시오 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서요. 이제 교구를 입력하래요. 문제처럼 숫자 1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8건에 해당한 데이터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쿼리 작성 다 하셨죠.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성한 쿼리 저장하셔야 되겠죠. 교구별 교인목록 이라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구별 교인목록 저장하셨습니다. 두 번째 쿼리 까지 작성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봉사부서 관리 폼 다시 한번 폼에 가셔서요. 봉사부서 관리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봉사부서 관리 폼에 닫기 cmd 닫기 본문에 가시면 오른쪽에 닫기처럼 문 열고 나가는 도구 보이시죠. cmd 닫기라고 속성 시트를 통해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닫기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출력한 후에 현재 폼을 닫으라고 했어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네요. 그럼 이벤트 탭에 가셔서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메시지 상자에는 현재 폼의 이름 뒤에 작업을 종료합니다. 현재 폼의 이름 폼의 이름 봉사부서 관리 폼의 작업을 종료합니다. 라는 문자를 추가해서 표시하고요. 그리고 나서 폼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메시지 상자를 띄워줘야 되잖아요. 메시지 박스 입력하시고요. 현재 폼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현재 폼 현재 밑점 폼 이름 네임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현재 폼의 이름 다음에 연결해서 우리는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현재 폼 한 칸 띄워야 되겠네요. 폼 다음에 한 칸 띄워서 작업을 종료합니다. 마침표가 없죠. 그냥 큰 다운표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돼요. 봉사부서 관리 폼 작업을 종료합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폼을 닫으래요. 그러면 닫는 크로즈 명령을 매크로 함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두 커맨드 DO CMD 입력하시고요. 닫겠습니다. 클로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우리 폼 보기에 가셔서 닫기 버튼 누르시면 봉사부서 관리 폼 작업을 종료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폼을 닫아야 되는데 지금 만들었던 CMD 닫기 수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